베리의 헬로토이! 간다! 하나 빼고 아홉 개 성공!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오늘 베리가 타이틀에서 떡도록 뚝뚝 따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우와 진짜 많이 나왔어요! 헬로카보 스트라이크! 폴링놀이와 액션 에이스X 소방차! 턴업 미스터리 경찰차! 댄디엑스 구급차! 여기는 카보 뱅 친구들! 페로뱅 덤프트럭! 잭슈트뱅 레미콘! 썬넘뱅 포트레인이에요. 그럼 이만한 카보 새로운 자동차들과 함께 폴링놀이를 하러 한번 가볼까요? 베리가 이거 다 들 수 있을까요? 슝슝슝! 오늘은 카보 폴링하는 날! 베리가 치는 거 잘 봐봐. 하나, 둘, 셋! 실패. 2차 시도다! 하나, 둘, 셋! 우와! 세 개! 우와! 베리 세 개나 쓰러뜨리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식은 죽 먹히겠는데? 아미고! 세 개가 뭐야? 다 쓰러뜨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 개는 조금 아쉽다. 어쨌건 오늘은 카봇뱅 친구들 대 카봇 엑스 친구들이 서로 대결을 할 거야. 누가 누가 볼링핀을 더 많이 쓰러뜨리는지 말이야. 이 카봇 엑스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이겨주겠어. 나 잭슈트뱅. 나도 지지 않지. 타임! 베리는 사람이라서 공으로 했지만 카봇 친구들은 자동차니까 실제로 달려가서 볼링핀을 치는 거야. 그게 카봇 볼링의 룰! 긴장되는데 바로 시작해볼까? 좋았어! 자, 첫 번째로 출전할 선수 넣어주세요! 아미고! 이 프로넥스가 볼링핀을 다 무너뜨려주지! 카봇뱅에서는 이 잭슈트뱅이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 아미고! 붙어보자고! 깡깡! 그럼 프로넥스 엑스부터 헬로우! 가고! 와! 진짜 많이 쓰러뜨렸다! 아미고! 이게 바로 프로넥스 엑스의 실력이다! 다음 판! 잭슈트뱅! 지금 긴장해야겠는데? 헝! 카봇뱅 친구들의 명예를 걸고 나도 스트라이크를 쳐주지! 그래, 화이팅이야, 화이팅! 잭슈트뱅! 헬로우! 카봇!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실수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어떻게 할까, 프로몰리스? 더 기회를 줄까? 그래! 누그란 마음으로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미고! 이번에 실수하지 말라고! 헬로우! 카봇! 그래도 7개!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다음은 댄디엑스 대 썬나운뱅! 이번엔 댄디엑스부터! 댄디엑스의 실력 보여주지! 헬로우! 카봇! 카봇! 와하! 스타이! 우와! 대박! 댄디의 힘 진짜 세다! 썬나운뱅, 긴장하라고! 태양의 힘을 받아! 헬로우! 카봇! 썬넘뱅, 괜찮아? 다시 한 번 기회를! 댄디엑스 주자! 헬로우! 카봇! 헬로우! 카봇! 카봇! 아, 비밀이야! 안 되겠어! 썬넘비로 분리해서! 헬로우! 카봇! 아, 다시 한 번! 헬로우! 카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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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왜 난 안 되는 거냐고! 이건 너무 불리할 싸움이야! 맞아, 아무래도 그렇긴 해! 근데 이렇게 잭시트 100모드일 때는 로봇모드여서 앞으로 잘 가지는 않고 또 댄디랑 프롬플레스X랑 에이스X는 자동차 모드여서 이렇게 큼직큼직한데 저렇게 썬넘비 형태일 때는 너무 작잖아! 좋은 수가 없을까? 아! 호잇! 자, 헬로우 카봇! 카봇뱅 친구들은 베리가 중장비 카봇으로 변신시켜봤어요! 그럼 우리도 변신! 아미가! 우리도 멋있게 변신시켜달라고! 에이스X도 변신! 그렇다면 헬로우 카봇! 이렇게 미스터리 카봇 경찰차, 그리고 댄디X 구급차, 에이스X 소박차로 변신했어요! 그럼 이 새로운 카봇들로 변신한 카봇을 빨리 뜯어볼까요? 빰빰빵, 빰빵, 빰빵! 우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훨씬 커진 카봇 뱅 친구들이랑 캔디스톱X 친구들! 출동! 헬로우 카봇! 담믕, 담믕, 담믕! 이렇게 중전기 카봇으로 변신한 카봇뱅들 그리고 더더욱 멋있어진 펜타스톰 엑스 친구들 이제 볼링 잘 칠 수 있겠는데 카봇뱅들 헛 이 잭스 투뱅 레디콘으로 변신한 내가 이 볼링 핀들을 다 무너뜨려주겠어 우와 여기 보니까 페로뱅은 덤프트럭으로 변신했고 썬넘뱅은 포크레인으로 변신했어요 오 에이스 엑스는 아예 소방차로 변신했네 우와 사다리가 진짜 길어졌다 이거 봐봐요 벤디 엑스는 여기 이렇게 버너스는 데 있네 헬로 헬로 나의 친구 카봇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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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도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투명한 막을 가지고 있는 경찰차로 변신한 포론 엑스는 이렇게 전원 버튼을 티면 엄청 멋있게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 막으면 막으면은 방해물을 알아서 피해간다는데 근데 볼링 핀 쳐야 되는데 괜찮겠어 포론 엑스 앙미건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래 포론 폴리스 엑스가 알아서 잘하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멋있게 변신한 카봇 친구들로 다시 볼링을 시작해볼까요 카봇 볼링 다시 시작 자 이번에 새롭게 변신한 에이스 엑스 소방차 대 잭슈트벨 레미콘 자 그럼 에이스 엑스부터 시작해볼까 좋았어 이 긴 사다리를 펴고 볼링 팬들 기다리라고 앞에 누르고 헬로우 카봇 총 7개 자 그럼 레니콘으로 변신한 잭슈트벨 간다 간다 이야 똑같이 7개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7개를 쓰러트린 카봇 엑스 친구와 그리고 카봇 뱅 친구 아직은 동점입니다 다음 라운드 고고 자 이 라운드는 댄디 엑스 그리고 펌프트럭으로 변신한 페로뱅 이번 페로뱅부터 시작한다니까 시작해볼까요 출동 헬로우 카봇 페로뱅 간다 페로뱅 간다 페로뱅 페로뱅 무슨일인가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3개밖에 못쓰러트렸어요 아 이럴 수 없어 그렇다면 댄디엑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생긴건데요 댄디엑스 화이팅 도와주 카드 댄디엑스 출동 우와 아 아 아 제라 댄디엑스가 삐 삐 삐 삐 하면서 완전 스타인크랩 완벽하게 해냈어요 박수 세븐니 슈 슈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3 이번에는 포크레인으로 변신한 썬넘뱅 그리고 멋진 경찰자로 변신한 프론엑스 자 페로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다 하나 빼고 아홉개 성공 이야 지금 19대 17로 앞서가고 있는 카브뱅 친구들 이제 프론폴리스 X가 몇개를 쓰러뜨리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은데요 몇개를 쓰러뜨려야되죠 아미고 3개 이상만 하면 된다구 그건 나한테 맡겨 근데 아까 보니까 프론폴리스 X 여기저기 막 튀던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똥쌤아 너희들은 똥쌤다 괜찮겠어 아미고 나한테 맡기라고 그럼 프론폴리스 마지막 경기 간거야 간다 간다 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여기라고 아니 여기 여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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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헬로카롱뺑스! 베리가 생각하기에는 프로넥스가 스파이인 것 같아요.